지금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거 파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거는 소이세우라는건데 근데 새우는 뭐냐면 샬롯 그 다음에 짜뽕 뭐 먹으면 따봉이 되죠 이게 12,000동이에요 12,000동 저 혜오? 혜오? 네 혜오 보면은 여기에 밥이랑 녹주랑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간단하게 함께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2,000동이에요 12,000동 소이세우 소이세우 가만 가만 한국같은 쌀이에요 몰랑쌀 실감도 약간 찹쌀랑 비슷하네 이거는 소 같아요 녹주를 점인건데 맛있네 이게 돼지고기 육소 같은건데 백상사도 되게 많이 먹어요 12,000동이면 간단하게 약질을 해결할 수 있네 우리나라도 약 6백 먹기 힘들어 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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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게 저는 저기 영상이 여기 영상이 이렇게 저녁에 너무